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련의 공통적인 행동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많은 문제들이 해답이었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것을 빠르게 실패하기라고 이름 붙였다. 그들은 계획하는 데 적은 시간을 쓰고 행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수를 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경험과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존 크럼볼츠와 라이언 바비노님이 지은 빠르게 실패하기입니다. 부제는 20년간 진행된 스탠퍼드 대학교 인생성장 프로젝트 1000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입니다. 그럼 목차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지금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인가? 2장은 가능한 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하십시오. 3장은 성공의 본질은 무엇인가? 4장은 언제나 따라다니는 저항의 속성에 맞서라. 5장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건 그저 지금 생각일 뿐. 6장은 몸살이며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7장은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 8장은 해답을 발명해낼 수는 없다. 그저 옳은 질문으로 해답을 드러낼 수밖에. 9장은 배경이나 관점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알겠듯이 이 책은 성공을 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제가 너무나 공감한 내용이 있어서 챕터 2 가능한 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하십시오. 그리고 챕터 1 지금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인가? 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성공을 하려면 큰 목표를 갖기는 해야 되지만 항상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챕터 2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즐거움을 뒤로 미루려고 했는데 최근에 계속 느끼는 게 즐거움을 뒤로 미루지 말고 즐거움을 현재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챕터 1에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장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2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2 가능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하십시오.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알고 있는가? 당신이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5년, 3년, 1년 계획을 세우고 수없이 많은 실전거리에 질려 있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우 작은 행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말이다. 너무나 공감하는 말입니다. 과감하고 빠르게 실패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실패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도자기 공예 선생님의 실험 이야기를 살펴보자. 강사는 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채점 기준을 설명했다. 채점 기준은 간단합니다. 도자기 50개를 만든 학생은 A,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에 최고로 잘 만든 작품 한 점만으로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한 그룹은 양으로만, 또 다른 그룹은 작품의 진로만 평가한다는 것이다.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났다.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이 모두 양중심 그룹에 속해 있었다. 양중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려고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흙을 다루는 일 자체에 점점 능숙해져갔다. 한 점 한 점 빚어가며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반면 작품의 질 중심 그룹의 학생들은 이와 대조적이었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빚은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몇 점도 완성하지 못했다. 연습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도 나아지지 않았다. 필자는 해당 실험의 예를 무척 좋아한다. 성공하는 이들이 절대 원칙, 바로 재빨리 행동에 뛰어들기를 설명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수나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닌다. 이 행동은 그들을 무엇이든 재빨리 배우게 만든다. 그리고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깨닫게 한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준비가 덜 된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를 여긴다. 그리고 계획을 새롭게 바꿔볼 궁리를 한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준비와 계획에 쏟아붓는 것이다.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큰 성취를 한 때는 실수와 실패가 가장 많고 큰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일 것이다. 우리 필자들은 실수와 실패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학습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쉬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시종일간 당신에게 요구할 것이다. 가능한 한 좀 더 빨리 그리고 자주 실패하세요 라고 말이다. 매혹적인 연기, 아름다운 예술작품, 창의적인 비즈니스와 천재적인 발견은 남다른 재능이 있었으며 완벽하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모두 수백 번의 실수와 실패로 읽어진 것들 뿐이다. 더 빨리 배우기 위해 더 빨리 실패하라는 지론은 흔히 실리콘밸리 사업가들이 말하는 실패하며 전진하기와 같은 의미이다. 이 개념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본으로 여겨진다. 신제품을 가능한 한 빨리 선보여 피드백을 얻고 이에 따른 기회나 취약점을 파악하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실패를 거듭하는 여유를 스스로 허락하면서 형편없는 아이디어는 가능한 한 빨리 내던진다. 리모를 찾아서와 월 2의 감독을 맡았던 앤드류 스탠튼의 말도 들어보자. 제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실패해버리자는 거죠. 즉 망치는 걸 피할 수 없으니 이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해답에 도달하려면 그 과정도 신속해야겠죠. 생각해보세요. 사춘기도 지나지 않고 성인에 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저는 금방 틀릴 것이고 정말 빨리 틀릴 것입니다. 만약 창의적인 일을 시도한다면 스스로에게 실패할 여유를 허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당신 자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창조물이다. 작가 앤 라모트는 글쓰기 수업에서 글을 쓸 때 부딪히는 도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정말 엉망진창인 초안을 써보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에요. 정말 엉망인 초안을 쓰면 두 번째 안은 더 좋아지고 세 번째는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다 쓰고 나서야 자기가 무엇을 쓴 건지 깨닫는 작가들이 대부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주제에 대해 쓰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몰라도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아 단어들을 짜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스토리 전개 방향을 비로소 잡게 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빠르게 실패하기의 핵심이다.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일이 본질이 무엇인지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정말 좋은 내용이죠. 뭐든지 계획만 짜고 있으면 안 되고 빠르게 행동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실패가 되면 그걸 고쳐나가면서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언에게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조언을 부탁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공연을 하는 유일한 기능 나쁜 공연을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공연을 많이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고도 포기하지 않으면 차차 나아집니다. 크리스락, 하워드 슐츠, 에드 캐멀과 같은 혁신가들이 공통점은 요령을 터득해 앞으로 전진하고 많은 교훈을 얻기까지 기꺼이 실패해 실패를 거듭한다는 점이다. 성공하는 이들은 어떤 것이든 배우고 이것을 터득하는 최선의 방법이 가능한 빨리 실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목표를 이루기 전을 생각해보라. 수많은 실패와 엉망인 사고, 잘못된 출발점, 물거품이 된 노력들로 가득 차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실패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수를 피하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며 질질 끄는 대신에 이들은 즉시 행동한다. 자신들의 노력이 완벽함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거나 경쟁력이 전혀 없어도 말이다. 성공은 대개 위태로운 상황과 어설픈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먼저 그 일을 얼마나 망치게 될지 생각해보라. 어떤 일을 꿈꾸고 있다면 빠르게 실패하기 태도를 주의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실패를 피해야 할 것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다. 대신 가능한 한 무엇인가를 빨리 망쳐볼 전략을 세워야 그 결과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단기간에 실패는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이다.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 나타난다. 게으름,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등이다. 지금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일단 즐기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결국 배울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릴 것이다. 빨리 실패하기 접근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법칙은 언제나 테이블에 더 많은 옵션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당신은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행운이 활짝 열려 있기를 바랄 것이다. 호기심 많은 초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음 상태와 예상치 못한 기회와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이처럼 경쟁력보다는 배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롭다. 당신의 주된 관심사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지 증명하는 것에 있다면 스스로의 경쟁력에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은 꺼리게 된다.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도 그 실적은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전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을 하는 동안 그 자체를 즐기고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든다. 결국 확신이 없는 것을 시도할 때 초보자의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접근한다면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크게 만약 10억을 번다고 잡는다면 그것에 따른 행동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억을 어떻게 한 번에 벌 계획만 계속 짜고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런 기회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항상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공부와 병행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저축을 만원씩 시작하든지 아니면 절대 망하지 않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 단 한 주라도 사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좋은 기업은 기다리면 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2장을 마치고요. 이제 1장 지금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편없는 직장을 그만두면 이 이기적인 연인과 헤어지면 좀 더 활기찬 도시로 이사하면 비로소 여유를 찾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야. 돈을 좀 더 벌고 나면 살을 좀 더 빼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상황이 좀 더 당당해지면 현재의 불향이 사라질 거야. 보이는가? 당신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즐거움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둔 것이다. 즉, 자꾸 즐거움을 어떤 것이 해결이 되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현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과 감사에 굶주린 사람이 빵에 굶주린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마더 테르사 그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들은 바쁘다거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한다.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며 시작을 미룬 것이다. 대학 졸업 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 뿐 아니라 이미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민의 닙에 빠져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어떤 일이든 시도하지 않으며 망설이고 움츠린다는 데 있었다. 우리 연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한 채 망설이는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스탠퍼드대 평생교육과정에서 인생성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한 채 망설이는 이들에게 공통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그들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 정보를 수집하고 거창한 계획과 전략을 세웠다. 둘째, 그들은 큰 성공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동안 수만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발견했다. 목표로 세운 일이 너무 벅차서 오히려 겁을 먹고 이루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확인해 버린 것이다. 셋째, 그들은 바쁘다거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했다.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며 시작을 미룬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막상 도전해 볼 기회가 왔을 때조차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오해해 버렸다. 성공이란 세심하게 잘 짜인 계획이 아니라 연관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들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행동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감한 시도 속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와 기회를 찾아냈다. 실제로 상담을 시작하며 우리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누군가는 자신이 좀 더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직업을 원했다. 몇몇은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꿈꿨다. 동화를 쓰거나 리더십에 관한 워크숍을 열거나 갤러리에 자신의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것 등이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속박하는 행동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랬다. TV 시청과 패스트푸드 먹기 같은 틀에 박힌 생활이나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좀 더 모험적이고 자발적인 삶의 태도를 갈망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을 원하는지 당장은 모르지만 삶의 방향을 전환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어했다. 사람들은 불행이 찾아오면 현재 불만족스러운 대상이나 상황의 사고를 고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이 형편없는 직장을 그만두면 이기적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좀 더 활기찬 도시로 이사하면 비로소 여유를 찾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또는 힘을 주는 친구를 찾으면 나쁜 버릇을 고치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되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면 삶의 목적을 찾으면 현재의 불행이 사라지리라 생각한다. 이들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즐거움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둔다.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삶을 즐길 수 없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이것을 아직은 때가 아닌 인생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우연히 얻을 수 있는 이득까지 막아버린다. 삶의 부족한 부분만 볼 때 무엇이든 차일필 미루고 나쁜 습관과 쓸데없는 걱정을 반복한다.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고 삶의 변화로 이끌 작은 행동도 하지 못한다. 동시에 행동의 변화는 값비싼 비용이 드는 불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즐거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고 싶지 않게 된다. 필자들은 삶을 변화시키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이 떠안은 문제 해결을 돕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지금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기도록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자신이 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지금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즐길 만한 일은 찾아낼 수 있다. 영감을 주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호기심을 느끼던 일을 바로 해볼 수도 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경이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무리 현재의 삶에 갇힌 기분이 들어도 상관없다. 언제든 새로운 경험을 맞이할 수 있다. 늘 하던 행동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설령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돼도 이내 다른 문제가 나타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해답은 단순하다. 만약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즐거움을 만끽할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 진짜 여기를 그래서 제가 100% 공감한다고 써놨는데요.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나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확실하게 오를 기업 아니면 경기가 좀 더 좋아지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꾸 투자를 미루다 보면 투자를 시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억을 벌면 나중에 100억을 벌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자꾸 행복을 미루는 습관이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조그만 투자를 해서 성공의 경험을 느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조그만 조그만 성공이 쌓여서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행복을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었는데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현재 현재가 쌓여서 결국 미래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투자하는 현재의 그 과정을 즐겨야 인생 전체가 즐거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즐거워했는데요. 이 책에서도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즐기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의 열정에 부합되는 일을 하고 삶의 의혹을 저하시킬 만한 일은 피한다. 단지 지금보다 행복해지기 바라기 때문이 아니다. 즐기는 일을 할 때 더 똑똑해지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태도가 형성돼 일을 창의적이며 생산적으로 만든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어 10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사람은 사고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즐거운 사람들이 훨씬 더 유연하게 사고하며 복잡한 정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다. 한편 하버드대학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는 지난 30년간 일터에서 행복을 느끼고 창의적 사고를 끌어내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해왔다. 그녀의 연구 결과는 내재동기가 그 열쇠임을 증명했다. 다시 말해 일 자체를 기쁨과 만족과 흥미의 원동력으로 삼는 태도였다. 긍정적인 기분은 새롭고 다양한 사고와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에 부정적인 기분은 시야가 좁은 사고와 행동에 그치게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만약 당신의 기분이 좋다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도전적인 행동에 뛰어들기 쉽다. 이런 행동은 개인적 자산을 축적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만든다. 물론 즐거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일시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프레드릭슨의 통찰력은 필자들의 경험에도 녹아 있다. 수만 명의 삶을 연구하는 동안 필자들은 인생의 중요한 기회와 안목은 열정을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거듭 깨달았다. 수면 시간이 업무 생산성과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만약 음식을 먹지 않고 오랜 시간 버티면 체내 에너지가 바닥나고 몸의 기력이 다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삶에서 느끼는 즐거움도 수면이나 음식 섭취와 다르지 않다.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지 않으면 삶의 의욕이나 욕구도 없어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매일 보람있고 즐거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삶을 조직한다. 행복하게 정돈된 인생을 사는 한 가지 방법은 한 번의 부정적인 기분을 겪을 때마다 최소 3번의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경험은 격창한 게 아니다.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차를 마시는 정도의 단순한 일이다. 핵심은 이 긍정적인 경험이 정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직장인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미 있는 일로 발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했다. 쉽게 말해 프로젝트를 끝냈거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았을 때를 말한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창의적이 된다. 반대로 무관심한 환경이나 좌절감을 느끼면 부정적 상태가 된다. 따라서 동기를 잃지 않고 업무의 능률을 유지하려면 매일 즐겁고 의미 있는 발전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전의 크기가 아니라 빈도다. 진전이 조금씩 일어나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든다. 진정한 진보는 만족, 기쁨, 심지어 환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성취감과 자신감,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 사고와 인식에 긍정적인 감정이 더해지면 동기부여가 되고 일에 대한 참여도 깊어집니다. 성과를 내는 중요한 요소이지요. 필자들은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삶에 갇힌 것 같은 기분에 쌓인 채 희망없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원인을 파악했다.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자신에게 중요한 일보다 쓸데없는 일을 걱정하며 시간을 쓰기 때문이었다. 아마 빌레와 프레드릭슨의 연구는 삶에서 즐거움을 꾸준히 누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매일 즐거운 행동을 할 기회를 마련하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즐거운 경험과 성장의 순간은 굳이 거창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 삶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충분히 겪은 후 일종의 정신적인 팁핑 포인트에 도달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다. 좀 더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게 된다. 또한 어떤 상황에 놓이든 빨리 대처하고 희망과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된다. 앞에 놓인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에 직접 뛰어들게 된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환경에 너무 빨리 적응을 하기 때문에 같은 결과물로 즐거움을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새로운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어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즐거운 순간들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살아있음을 느끼며 감사하고 호기심으로 가득한 열정을 갖기 위해서 말이다. 먼저 자신의 감정적 경험의 패턴을 살펴야 한다. 그 중 한 가지 도구는 일기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일기를 작성하면 상당한 정서적, 인지적, 조직적 이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당신의 삶에서 접근 방식을 구현하는 것과 관련된 경험과 통찰력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알고 일상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일기는 굳이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없다. 그저 일상에서 관찰한 것들을 몇 분 동안만 기록해도 분명 도움이 된다. 날마다 일기에 담아볼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특히 즐거웠던 일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인가? 삶과 일, 가족과 친구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일은 없었는가? 호기심을 자극할 일은 무엇인가? 놀라움으로 가득차게 한 것은 무엇인가? 아름다우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았는가? 새롭게 시도해 본 일이나 처음 가본 곳이 있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람찬 일이 있었는가? 즐거운 행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내용들을 일기에 남겨보자. 문제를 직접 제시하고 새로운 실천법도 생각해보라. 1장 지금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 빠르게 실패하기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1, 2장 뿐만이 아니라 3장 성공의 본질은 무엇인가도 되게 볼만하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하기 싫은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는 좋은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도 상당히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자신의 목표를 크게 잡되 행동은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거듭하면서 점점 성공의 경험을 쌓으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